자 다음은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냥 곧바로 들어갈게요 자 기억 기억과정에서 세포부절 발생 맞죠? 자 니은 니은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했거든요 메뚜기가 주변 환경과 유사하게 몸의 색깔을 변화시켜 그랬어요 이거는 누가 원인 제공한 거야? 주변 환경이 메뚜기 몸 색깔에 영향을 준 거죠 주변 환경에 맞춰서 내 몸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비생물 요인이 생물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었죠 자칫 메뚜기가 몸의 색깔을 변화시켜서 환경한테 뭔가 가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독특했습니다 니은 펭귄 이렇게 몸이 적합한 형태를 갖는다 이건 정과 진학에 맞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는 쉬워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가와 나가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럼 여기 기어는 이산화탄소고 니은은 암모니아 되는 거고 그래서 나가 단백질이고 가가 탄수화물 되겠습니다 자 기어 틀렸고요 니은 호흡계를 통해 CO2 니은 기어 나가는 거 맞고요 지방이 분해되고 나면 노폐물에 암모니아 없죠 CO2와 H2O만 생깁니다 정답이 니은 2번 3번 문제 갑니다 자 호스 습지 초원 쭉 가는데 A는 관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혼합림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1차천이라고 했고 호스 습지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습성천이 되는 거죠 자 기어 A는 관목림 맞고 니은 습성천이 맞고 니은 이 식물의 교집은 B에서 아닙니다 음수림까지 가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이 4번 4번 문제 갑니다 같은 수의 정상적혈구 R 남모양적혈구 S를 각각 말라리아 병원체와 혼합하여 배양한 후 말라리아 병원체에 감염된 R과 S의 빈도 여기 빈도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빈도를 얘기하는 거야 정상 S가 남모양 얘는 감염이 많이 된다 이거지 감염이 많이 돼요 정상적혈구는 적혈구가 있는데 이 말라리아 원축이 이 안에다가 막 R 잔뜩 나가지고 여기서 많이 감염 증식된다 우글우글 우글 막 증식해요 남모양적혈구에는 얘가 약간 특성이 달라져서 증식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R이고 이게 S인데 여기 S는 남모양은 감염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ㄱ 말라리아 병원체로 원생생물 맞고 기본 개념 ㄴ 남모양적혈구 빈혈증은 비감염성 질병 맞죠? 지금 여기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남모양적혈구 빈혈증이랑 말라리아가 있어요 말라리아는 병원체가 있는 감염성 질병이고 남모양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평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이것도 함정이었어 ㄴ 비감염성 맞습니다 ㄷ 말라리아 병원체로 노출되었을 때 S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감염이 잘 안 되죠 말라리아 발병 확률이 낮습니다 이것도 살짝 시간 이거를 안 틀렸더라도 시간이 옛날에 이런 문제는 예전에 이런 문제는 10초문 끝났는데 이거는 20초 30초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좀 쫄렸을 거예요 아마 정답은 3번 5번 문제 갑니다 이런 거 하나라도 조금 독특하게 다 냈어요 자료들을 새로운 유형은 아니에요 이건 자료가 독특했다 이거지 어떤 연모서식하는 동물종 기역니은 ㄷ 자 기역니은은 경쟁을 한대요 ㄷ은 기역니은 천적 포식자다 이거지 a, b에 같은 개체수 기역과 ㄴ을 넣고 a에만 ㄷ을 추가한대 여기가 a인데 여기에 ㄷ을 집어넣은 거야 포식자를 여긴 ㄷ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걸 봤는데 여기에 붙어보면 b라고 하는 거 보면 ㄷ이 없잖아 기역과 ㄴ이 경쟁인데 ㄴ은 아예 없어졌어 그럼 ㄱ이 이긴 거야 경쟁 베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오히려 ㄱ과 ㄴ 중에 ㄱ이 조금 줄고 ㄴ이 여전히 짱짱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 포식자가 기역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또는 이 ㄴ이라고 하는 게 ㄷ 포식자의 눈에 잘 안 띄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자 이것만 해석하면 됩니다 ㄱ 조작 편의는 ㄷ에 추가 여부 맞죠? 자 ㄴ a에서 기역과 ㄴ은 한계체구를 이룬다 서로 다른 종이에요 말도 안 되죠 자 ㄷ b에서 기역과 ㄴ 사이의 경쟁 베타 맞습니다 정답이 ㄱ과 ㄷ 5번 공정선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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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